자 드디어 이제 금리 인상의 끝이 보이고 있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정말 절대절명의 중요한 행동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금리 인상의 끝이 보이기 시작한 지금 경기가 침체되고 불확실한 시대에 정말 부자가 되기 위한 정말 절대절명의 중요한 행동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JTBC 상암동 클라스 제가 한 달에 한 번 출연하고 있는데 이 머니 클라스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아직도 파킹 통장을 쓰냐 더 높은 금리를 보여주겠다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최근에 금리 인상이 주춤해지면서 은행들의 파킹 통장의 금리가 다소 낮아지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파킹 통장보다는 초단기 예금 금리가 인기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이 내용을 한 번 봤는데 이거를 영상으로 찍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그렇게 실질적인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질 않아서 왜냐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6개월 이내의 예금 그러니까 한 달짜리 두 달짜리 예금에다가 금리를 3%를 준다 이렇게 파킹 통장보다 0.5% 높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한 달 동안 자금을 맡긴다고 해서 0.5%가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사실은 있죠 근데 어쨌든 금리라는 것 자체는 우리한테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이런 방송을 한 것 같아요 초단기 예금 금리뿐만 아니라 초단기 적금도 있습니다 6개월 이내 그러니까 한 4, 5달 내고 그냥 타는 그런 만기의 적금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문제냐 결국은 요점은 이겁니다 결국 금리가 다소 조춤하다 보니까 이제 파킹 통장으로 가던 자금들이 또 예적금으로 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은행들이 이런 단기 자금을 잡기 위해서 초단기 적금이나 예금 상품을 내고 있고 그게 파킹 통장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한 번 활용해 보셔라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금리에 민감한 시대가 되었죠 왜 그러느냐 아무래도 그동안에 빠르게 올라갔던 금리가 주춤 내지는 이제 인하의 시그널이 나오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오늘 제가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4월 11일인데요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한국은행은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5% 그대로고요 미국은 이 영상이 업로드 되고 나서 한 2주 후 정도 5월 2일 정도에 이제 5월달 FMC가 열리게 되는데 미국은 5월 6월 8월 9월 10월 12월 이렇게 6번 정도가 오래 남아 있습니다 이 5월 2일 원래는 베이비스텝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불거지는 여러가지 신용경색의 문제 그 다음에 기업들의 실적 악화라든지 미국의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는 사인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앞으로 2주간의 어떤 여러가지의 지표들 그리고 특히 지금 이제 실적이 발표되는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이 어닝 시즌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연준이 뭐 동결을 할 수도 있고 0.5% 베이비스텝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금리가 미국이 올리는 와중에 아마 처음으로 연준에서 발표되는 금리 동결의 시그널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와 여전히 1.5 만약에 베이비스텝이 된다면 우리나라와 1.75%의 금리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자 드디어 이제 금리 인상의 끝이 보이고 있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직 이나라는 말은 섣불리 꺼낼 수가 없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국은행도 연준도 이나라는 말은 절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금리 인상의 끝이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도 내용을 보면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할 뜻이라고 했는데 지금 오늘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간 기준으로 동결을 예상대로 했습니다 아 그렇죠 자 돈줄남이 작년에 한 5번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 근데 아마 우리나라는 내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얘기한 거니까 올해 1분기까지 이상은 아마 금리를 못 올릴 거다라고 제가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이 적중됐죠 정말 안도의 한숨을 좀 내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유튜브라는 건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제가 괜히 허튼 소리 했다가 딱 틀려버리면 이게 약간 좀 자존심이 좀 상할 수도 있었는데 운이 좋게 맞았어요 제가 아마 내년 1분기 이상은 우리나라는 아마 금리를 못 올리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감사하게도 예언이 적중을 했습니다 자 1, 2월 연속 경상 수지가 지금 적자에 경기 하강 신호가 굉장히 뚜렷한 상태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소비자 물가는 1대 4%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아마 동결을 한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다시 기준금리를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고요 절반 정도는 하반기에 어쩌면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 반가운 소식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될지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합니다 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당장은 어려움에 실험하고 있는 경제에 지금 우리 가게들한테는 숨통이 트여질 수 있는 문제이긴 한데 금리가 인하된다라는 이야기가 뭡니까? 원래는 내년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내년 하반기 근데 이게 빨리 인하한다는 게 뭐예요?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자 뉴스 기사들을 좀 보면요 연준 금리 인상 이제 끝났을 것이다 그 다음에 내일 금통이 이거는 이제 오늘 날짜로 동결이 됐고요 뉴욕 증시도 이제 CPI가 미국도 이제 5%대로 우리나라도 4%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통화 정책의 방향보다는 여러분 경기 변화의 속도를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후퇴와 침체와 회복과 상승을 반복하는 경기 사이클 중에서 지금은 침체의 시간입니다 자 이제 침체의 시간이고요 지금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나라는 이제 침체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이제 터널의 초입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왜 좀 전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아 반가운 소식이면서도 아 이게 안 반가운 소식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 시장은 말이죠 어떤 것에 주목하느냐에서 다르게 반응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시장이 무엇을 받아들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자 우리나라는 당분간 고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우리나라보다는 경기 둔화가 느리기 때문에 한 박자 아니 한 두 박자 정도 느리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금리 인하의 카드는 우리보다 늦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시원하게 금리 인하를 하기는 좀 어려울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 지금 예상한 건데 한국이 어쩌면 어쩌면 뭐 하반기에 먼저 금리를 인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데 자 이게 왜 좋은 소식이면서 또 약간 우려되는 소식이냐 자 여러분 시장은 말이죠 금리 인하에 주목을 하느냐 침체에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자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 경제 현상인데 금리 인하만 보면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좋죠? 여러분들 아마 대출 있으실 거고요 금리가 인하되면 조금 더 돈이 신용경색 문제가 해소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조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금리가 이렇게 빠르게 인하 사인이 나오는 거 자체는 결국 그만큼 경제가 침체가 빠르다라는 거예요 침체로 들어가는 속도가 자 그렇다면 여러 가지 안 좋을 수가 있다 만약에 주식시장이 금리 인하만을 바라본다면 올라야 됩니다 최근에는 지금 한 8개월여 만에 코스피가 박스권을 탈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돈줄남의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조금 주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들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 시장이 금리 인하 시그널을 주목할 건지 아니면 침체를 주목할 건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당분간은 고금리가 유지될 거기 때문에 고금리가 당분간 유지되는데 어떻게 보면 침체로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다 보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침체에 조금 더 주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나온 박스콘 탈출의 분위기는 그동안에 너무 가격이 많이 빠졌던 것들에 대한 어떤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고요 대세 상승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는 견해는 소수 의견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가 이제 멈췄대 앞으로 좀 있으면 인하가 된대라는 이슈보다는 그만큼 경기가 어렵구나라는 이슈가 시장에서 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예적금을 조금 더 금리 변화와 관계없이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금리의 방향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뭘 빼는 거죠? 미래의 인플레이션을 빼는 겁니다 그런데 명목금리가 지금 더 이상 안 올라간다고 그러죠? 주춤 내지는 어쩌면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 그런데 문제는 미래의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은 5%대로 우리나라는 4%대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내려왔고요 물론 절대액은 아직까지 목표치인 2%에서는 좀 높지만 어쨌든 이 미래의 인플레이션은 지금 빠른 속도로 낮아지고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실질금리는 여전히 불확실한 주식보다는 확실한 예금금리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돈줄 남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 시장이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주가가 조금 반등은 하고 있으나 어닝 시즌에 발표되고 있는 미국의 기업이나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들을 보면 끔찍합니다 우리나라는 끔찍한 수준이고요 미국은 끔찍까지는 아니지만 기대치에 다 못 미치는 실적들이 지금 발표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찬스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굉장히 보수적으로 안정적인 돈을 모아가는 우리 돈줄 남의 구독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예적금에 집중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시장은 말이죠 당분간 경기 침체 우려에 더 주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쓰게 모으고 달콤하게 보상하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금리가 다소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저축은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돈을 잃는 것보다 돈을 지키는 것이 지금은 훨씬 더 중요한 때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금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이것이 바로 핵심적으로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돈줄 남과 함께 경기의 변화의 곡선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자 침체로 이제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죠 자 침체에 들어갔는데 이 침체의 터널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통과할 것인지 아니면 터널 안에서 정체가 생겨서 계속 터널 안에 서 있을지 자 돈줄 남과 함께 잘 경기를 살펴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